인도의 라스굴라 라스굴라는 인도에서 즐겨 먹는 디저트 안녕하세요, 유나연입니다 오늘 리뷰할 3개 음식 바로 그 첫 번째는요 인도의 라스굴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스굴라는 인도에서 즐겨 먹는 디저트고요 치즈볼을 설탕시럽에 장미 향신유랑 같이 넣고 숙성시킨 간식이라고 하는데요 기운이 높은 인도에서는 우유가 상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만들어낸 그런 음식이라고 하네요 먹방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그런 음식인데요 요즘에는 레시피가 따로 인터넷에 나와 있어서 직접 집에서 만들어 먹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인터넷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 배송비 포함해서 약 만원 정도 되고요 이 무게가 꽤나 무겁더라고요 이게 총 중량이 1kg 정도 나가요 꽤나 무겁게 이렇게 통조림 형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리뷰하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뚜껑을 열면 국물과 함께 치즈볼 같은 게 담겨져 있거든요 한번 여기에다가 써놓을게요 이렇게 치즈볼 같은 게 16조각이 들어 있습니다 국물과 함께 들어있는데 이렇게 약간 스펀지식으로 되어 있어서 국물이 쭉쭉 흡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되게 촉감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일단 소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진짜 식감도 스펀지 같아요 스펀지 씹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치즈볼처럼 쫀득쫀득한 느낌이 아니라 뭔가 포도득포도득 혹시 소리가 느껴지시나요? 설탕물로 약간 스펀지 넣고 양치질하는 느낌이에요 되게 이가 뽀드득해지는 그리고 엄청 닦니다 이게 단 것도 단 거지만 여기 장미 향신료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 맛이 꽤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스펀지에다가 장미 향수 뿌려가지고 설탕물에 찍어 먹는 맛? 그런 맛이에요 정말 생전 처음 먹어보는 맛입니다 향에서는 그렇게 향이 심하지 않거든요 근데 먹었을 때랑 먹고 나서도 장미 껌을 씹은 듯한 입안에서 계속 그런 맛이 맴돕니다 그리고 일단 너무 달아요 그래서 이거 국물 좀 좀 빼고 짜서 먹어볼게요 너무 달아서 이 국물을 짜고 나니까 되게 뭔가 퍼석퍼석? 소리 들리나요? 이 수분기가 없어지니까 더 뽀득뽀득하고 진짜 장미 향만 남아있어요 진짜 스펀지에다가 장미 향수 뿌려서 먹는 느낌 저 못 먹을 것 같아요 식감도 별로고 음식에서 되게 예쁜 맛이 나요 저는 이거 두 조각 이상은 못 먹겠습니다 두 조각도 좀 힘겹게 먹었어요 이건 엄청 호불호가 나닐 음식 같고요 저는 완전히 불호 쪽이었습니다 제가 향신료 쪽에 조금 예민한 편이어가지고 제 입맛에는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저처럼 향신료에 예민하신 분들은 아마 입에 잘 안 맞을 겁니다 정말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어요 자 오늘의 리뷰 먹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